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마치 진리처럼 여겨지는 말이죠 인간은 더불어 사는 삶이고 또 함께 걸어가는 세상 가운데에 혼자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TV 프로에 보면 나 혼자 산다,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들 보면 혼자 사는 그런 멋이나 맛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혼자, 인간 혼자서는 결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가 탄생하는 순간, 그가 이 세상 가운데 짠하고 나타나는 순간 그는 연결이 되었습니다 누구와의 연결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라는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령을 만들어 주신 절대자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 그 만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혼자 있는 것 좀 좋지 않다 여기셔서 짝을 만들어 주시죠 갈비떼를 하나 취하여서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다 하면서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연결, 또 사람과의 연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이 세상을 보여주시고 아담은 사람들마다, 동물들마다 보면서 그 특징을 살려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너는 모기기니까 기린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지어 주었죠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또한 연결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그 시를 보면 이 연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전에는 그저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그것이 내가 이름을 불러줄 때 내게 와서 꽃이 되는 것 연결이 되고 만남이 되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의 연결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 인간은 세상과 떨어져 살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은 축복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대 우리 1년 반, 2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는 혼자서 살아가야 돼 혼자서 세상을 일구어 나아가야 돼 라는 듯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혼밥이 이제는 익숙해졌고 거리 두기니까 아무래도 떨어져 앉아야 되죠 모이는 것을 자제시킵니다 밀키트라는 게 있어서 음식물 쫙쫙쫙 준비돼 가지고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회사에 모이는 것, 교회에 모이는 것 다 경계하며 재택근무, 온라인 예배들도 상용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자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에도 밥 한 끼 같이 먹을 친구가 있다는 그 인생은 참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어떤 가정이 부러우냐? 라고 질문을 해보면 돈 잘 버는 가정, 대저택이 있는 가정, 남들 집에는 없는 좋은 차 아니면 컴퓨터가 있는 가정 뭐 이런 가정들을 부러워했을지 모르지만 21세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예전에 비해서 잘 살고 이런 시대에 가장 부러운 가정은 저녁에 한자리에 모여 식사하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몇몇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그 친구들이 꼬마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이 집은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 집은 같이 밥 먹고 같이 어울려 놀고 같이 어울려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혈연관계로서 늘 뭉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식사 한 달에 한 번 하는 가정 너무 의리의리한 대저택에 살고 있지만 각자의 방, 자기만의 공간에 들어가 사는 가정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부르지는 않은 것이죠 연결은 축복입니다 이 시대의 연결은 굉장히 큰 축복인데요 이 연결이 너무 많아지면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연결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옛날에, 지금도 있긴 하지만 두꺼비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두꺼비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내렸다 하는 건데요 이 전류에 과부하가 생기면 이게 퍽 하면서 휴즈가 나가고 탁 올라가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한 것이죠 아, 이런 게 과부하구나 사실 전류라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전기 없이는 우리가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전기인데 이 전기가 이 가구 안으로 들어오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필요해서 들어오다 보면 거기에는 과부하가 걸리게 마련인 것이죠 컴퓨터도 보면 모니터도 연결되어 있고 콘센트 로액이 딱 연결되어 있고 본체도 또 스피커도 연결되어 있고 더우니까 선풍기도 있고 이것저것 막 연결하다 보면 거기에서 무언가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기만이 아닙니다 전류만이 아닌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도 한 사람의 인간에게 있어서 많은 관계, 많은 연결 사실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연결이라는 것은 참 큰 축복이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연결되면 연결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빠와 아들이 얘기를 나눕니다 아들이 아빠한테 질문을 해요 아빠, 아빠가 어렸을 때는 핸드폰이 없었잖아 그럼, 핸드폰이 뭐야? 삐삐도 없었지 근데 그때는 친구들이랑 어떻게 만나서 놀았어? 라고 묻는 거예요 무슨 질문입니까? 친구야 어디서 만나자 카톡을 하든 전화를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몇 시, 어느 장소 이렇게 해야지 만날 수 있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으면 어떻게 만났지?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음, 그냥 그 시간에 나가면 애들이 많이 있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게 뭐 한 50년, 7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30년 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요 저 뭐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고 누구 불러내가지고 친구 노는 게 아니에요 운동장에 가면 있었어요 운동장 가면 볼 차는 아이들이 있고 옆에 딱지치기 하는 아이들이 있고 여자애들은 또 고무줄 놀이도 하고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반아이들이 모두 모여있는 건 아닙니다 내 단짝이 꼭 있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3, 3, 5, 때로는 10명씩, 15명씩 몰려있으면 같이 얼음땡도 하고 놀았던 시대가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요즘은 왜? 전화 없으면 어떻게 만나? 이런 질문이 나올까요? 만나는 장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운동장이 아닙니다 운동장에도 노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PC방도 있고요 또 동네 놀이터도 있고요 어디 놀 데가 많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가상공간인 온라인 세상이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야 어디서 만나자보다 야 어느 게임에서 만나자? 오후 4시에 이 게임에서 만나자면 그 게임의 세계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 아이디를 갖고 있는 이 아이디가 얘구나 얘가 얘구나 이해하면서 서로 친구 맺고 서로 나름의 어떤 팀이라고 하나요? 클랜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짜가면서 그 안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불과 30년 전 1991년에는 모든 만남, 놀이, 연결이 오프라인이었어요 그때 막 나오기 시작한 게 천리안이라는 모뎀 비슷한 거였는데요 전국에 1만 명만 사용했고 그 1만 명은 다 법인이었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뎀이든 뭐든 온라인상에서 뭔가를 교류하는 건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오프라인에서 학교에서도 만나고 학원에서도 만나고 그 만남이 또 온라인으로 줌으로도 만나지만 더 많은 세상은 게임, 유튜브, SNS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우리 어른들과는 조금 달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어르신들 60이 넘고 7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아마 유튜브 많이 보실 겁니다 쉽거든요 이제는 쉽게 핸드폰으로 유튜브에 접근할 수 있고요 이제는 집에서도 TV를 터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온라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게임이 무작정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새로운 세상, 온라인이라는 세상이 워낙 크게 광활하게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30년 전에 문을 열기 시작한 그 세계가 이제는 오프라인 세상보다도 더 많은 연결, 접촉점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연결의 과부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도 이런 과부하가 있지 않았을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서의 공생애와 이 성육신하신 이후에 한 약 33년의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인생 가운데 주님과의 연결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 성경에는 거의 기록되지 않고 누가 보금에 딱 한번 12살에 6월절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미아가 돼가지고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막 찾았던 그 사건 하나 빼고는 이 유년기에는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이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에 이르도록 이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 한 인간에게 있어서 연결은 누구였습니까? 아버지 요셉이었어요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전승에 의하면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12살이 되고 조금 더 지나서 죽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기록도 나오지 않거든요 여튼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이 제일 먼저 태어났으니까요 그 뒤에 있는 동생들 이런 정도가 예수님의 연결고리였어요 인격적인 연결고리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장남으로서 가장 노릇을 해야 되니까 이제 목수일도 하고 이래 이러셨겠죠? 그러다 보면서 고객도 만나고 주변 동네 사람도 만났지만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인격체, 인간과 연결되어 있는 진짜 연결은 부모님과 동생들이 끝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연결의 확장을 이루십니다 언제냐?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부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세례회원에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천국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자, 가족은 어쩌면 예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삼위일자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도 주님의 뜻 안에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동생들 이렇게 그냥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선택한 연결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누구? 12명의 제자 특별한 12명의 제자 이제는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게 공생회 초기지요 근데 공생회를 진행하면서 이 3년여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서로 믿고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구분지어봤습니다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행동이라고 봅니다 예수님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랬더니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보여주셨던 행동 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 요한복음에만 보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요 또 4장에 보면 왕의 신화를 고쳐주시고요 5장에 보면 베데스타 목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요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하시다가 이제 놀라운 일, 가장 큰 일 어쩌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일을 행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 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 고작 그걸로요 수천명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수천명 오천명이라고 되어 있죠 수만 명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기는 사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행하심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요 남달랐습니다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다시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 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40년 동안 굶지 않고 지냈던 그 기적을 이제 예수라는 선지자 이분을 통해서 보는구나 이 평가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뭡니까? 팬덤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아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억지로 붙들었다 이런 건 뭐냐면 예수님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야 오빠 하면서 이렇게 사인해 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원어를 잘 살펴보면 강제로 억압하여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예수님 그만한 능력으로 우리 안 살려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임금이 되셔야 됩니다 저로마를 처치해 주십시오 헤롯을 응징해 주십시오 빌라도를 가만두지 마십시오 이런 등등의 정치적인 요구까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팬덤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좋아하고 바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팬이라고 하잖아요 저 팬이에요 뭐 이러면서 사인 한 장 해주세요 이러는데요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군중이 되면 팬 플러스 킹덤 할 때 나라를 표현할 때 덤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팬덤이에요 팬이 하나의 거의 나라를 이루고 세력을 이룹니다 이 세력을 이루는데요 무시무시해요 요즘에 가장 큰 팬덤을 자랑하는 그런 가수를 얘기하면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에 BTS가 있지 않겠습니까? BTS의 팬덤은 아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데 그저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으니까 미국의 팬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각지의 내가 아미입니다 내가 BTS의 팬입니다 라고 하면서 연대, 연결,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거대한 어떤 세력이 됐어요 혹시 뭔가 BTS를 조롱하거나 잘못 왜곡된 걸 하잖아요 가만 안 둡니다 정치적인 세력까지도 된 것 같아요 이 BTS의 어떤 세력, 어떤 영향력으로 말미야마 트럼프가 제 손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팬덤을 자랑하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 곁에는 이런 팬덤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동생들 이 정도가 내 인생의 연결이었는데요 내가 선택한 12명의 제자가 내 인생의 소중한 연결이었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쩌면 지금 이 연결은 물론 예수님은 온 세상과 연결되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 달라 이렇게 정치적인 왕이 되어 달라 각자의 욕심과 각자의 생각으로 있는 그들 이제 조금 있으면요 6장 말미에 보면 그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 많은 연결 때문에 피곤하지는 않으십니까? 불과 30년 전에 그냥 몇 개의 연결 부모님, 또 친구, 자녀, 가족과 친구, 교회, 교우 정도로만 연결되었던 나의 인생이 지금은 너무 많은 그런 어떤 연결들 SNS상의 유튜브를 통해서 그 사람은 나를 몰라도 내가 팔로잉하고 있고 내가 쫓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내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런 수많은 연결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떤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유한 대표라는 분인데 더 샌드박스라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강의를 하나 했는데요 제가 참 기독교예요 예전에 전도사 생활도 하셨고 이런 분인데 이분의 강의를 듣다가 이분이 한 말을 듣고 참 이거 꽤 도전이 된다 하는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커넥티드 월드에서 진짜심은 디스커넥티드 라이프다 무슨 말이냐 커넥티드 월드는 너무 많은 것들이 연결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껏 얘기했던 과부하가 걸린 연결의 세상 연결의 과부하가 걸린 지금 오늘날의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진짜심은 무엇이냐 진짜 샬롬은 무엇이냐 디스커넥티드 단절된 연결이 끊어진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 이런 수련회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리더 수련회 임원 수련회 했던 것 같은데요 삼무수련회예요 삼무 세 가지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혹했어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1번 뭐가 없느냐 저를 너무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배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수련회인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에 집회하고 뭐 이런 게 이런 게 수련회잖아요 중간에 자유생활하고 1번 예배와 프로그램이 없고요 2번 이때부터 여러분들 눈빛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위원과 교육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좋고 예배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는데요 그럼 뭐 하느냐? 그냥 걷는 거예요 함께 걸어서 얘기 나누고 함께 쉬는 거예요 자연 공간에서 그리고 만약에 원하는 사람 있으면 서로 대화하며 성경 읽을 수는 있어요 그건 자유예요 어떤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3번 모든 온라인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내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 저 수련회 왔지만 낮에는 좀 작업도 해야 되고 거래도 해야 되고요 저 게임도 해야 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오프됩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된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이 오프라인보다 더 많은 온라인 세상들을 끊고 그냥 공동체로 함께 춤을 쉬고 필요하면 함께 오손도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배운 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산무수련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광고에 보면 여기 어때? 라는 그런 CF 광고가 있습니다 어디 펜션이나 리조트나 이런 거를 소개해 주는 그런 어플인데요 참 광고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중에 어떤 광고가 하나 있냐면 어떤 육아에 지친 엄마가 나옵니다 이 엄마가 딱 보는데 재택으로 뭔가를 컴퓨터를 터놓고 하려고 하는데 그 배경에 보니까 남자만 셋이에요 아들 셋인 것 같아요 아들 셋 둔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죠 그렇게 아들 셋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던지고 이러는데요 저 어떤 사진이 막 꽂혀져 있는 그곳에서 내가 옛날에 올랐던 산자락에서 내가 찍은 나의 모습이 이렇게 이렇게 오라고 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너무너무 감동에 젖어가지고 그래 라는 어떤 그때 순간 재밌게 뒤에서 탱탱봉이 날아와서 머리둥을 팍 칩니다 그 장면만 한번 잠깐 보여줄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망가자 엄마도 휴가가 필요하니까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습니까? 도망가자라는 어떤 노래가 있나봐요 이걸로 계속 패러디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도망가길 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 저는 그리스토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연결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꿈꾸는 게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육아를 하고 있는 젊은 가정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젊은 가정 남편분들 최고 선물은 꽃이 아니고요 꽃 가져가봤자 시들고 버리기 마련이고요 이렇게 한마디 해보십시오 여보 애들 데리고 롯데월드에 다녀올 테니까 하루 쉬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가정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돈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 여성분들이 남자들도 돈 다 갖고 있고요 애들 데리고 친정에 며칠 다녀올 테니까 알아서 밥 해먹어 밥 다 해먹어요 가줄 수만 있다면 라면으로 일주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요즘 젊은 남성들의 로망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싫어서일까요? 남편이 귀찮아서일까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긋지긋해서일까요? 아니죠 내게 때로는 좀 끊고 홀로 있고 싶은 그런 순간 자체도 없는 가정이라는 그 연, 혈연이라는 그 연 이 자녀가 특히 나이가 어린 미치약 자녀가 있으면 껌딱지라고 하잖아요 늘 붙어있는 그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연결 과부하 때문에 디스커넥티드 라이프 연결이 끊어진 그 삶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재밌게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가족만 연결되어 있다가 제자들까지 연결된 그것은 선택이었죠 그런데요 수많은 팬덤이 형성되면서 이제는 막 손을 붙들어요 옷이 찢어질 것 같아요 왕이 되셔야 됩니다 임금 돼서 계속해서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아우성 치는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도 디스커넥티드 라이프 존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연결이 끊어진 존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산으로 갔죠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세 가지만 표현을 했는데요 혼자라는 말은 가치가 아니죠 제자들도 놓고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제자들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연결되었던 부모, 동생 이런 가족들도 아니고 혼자입니다 두 번째는 산으로지요 요즘에는 산으로 가면 사람들 많대요 코로나 기간 등산이 제일 좋다 이런 말도 있어서 많이 많지만 이 당시에는 등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산에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징의 장소가 산과 광야 정도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떠나가시니라 그저 호련이 사라지신 개념이 아니라 이 원어를 살펴보면 뿌리치고 도망갔다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됐다라는 거예요 옷그댕이를 잡고 있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뿌리치는 거예요 손을 꼭 잡고 있으면 그만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수많은 팬덤 형성 속에서 너도 나도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구할 때 예수님은 디스커넥티드 라이프 완전히 연결이 끊어진 단절된 삶을 추구했다라는 것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연결 과부하 속에서 이제는 좀 끊고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어딘가로 떠나가고 싶다 여기 어때? 이러면서 가고 싶어하는 그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닮아있다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옛날에는 연결이 축복이었으니까 그 축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질환, 정신질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공포증, 강박증, 중독조절장애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정신질병,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연결에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왜 옵니까? 너무나도 많은 과업과 쏟아지는 시선과 그것에 대한 대응 때문에 이게 지쳐가지고 공황장애에 걸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 아우성, 외침은 이것 같습니다 다 필요 없어 사라져줘 그래서 완전히 끊고 단절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그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공허함과 채울 수 없는 그런 외로움 혼자 있으면 해결될 줄 알았지만 혼자서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아마 또 많은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이 내면에서 나오는 아우성은 뭐냐? 누군가가 필요해, 도와줘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반대되는 외침 아닙니까? 다 필요 없어 사라져줘 하고 누군가가 필요해, 도와줘 하고는 양극단에 있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이 양극단에 같은 원인으로 귀결되고요 양극단은 똑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로 나타난다는 것 연결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배신을 하고요 그 연결은 우리를 아프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단절합니다 단절에서 우리는 여유를 느끼지만 그 단절 역시 배신을 하고 우리는 단절의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며 몸, 마음, 영, 우리 모두가 다 어둠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쯤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아, 예수님도 단절하셨는데 디스커넥티드 라이프를 꿈꾸며 이 커넥티드 월드,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세상을 딱 끊으셨는데 그것까지는 우리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디스커넥티드 라이프 단절된 그 삶을 위하여 산으로 가셨는데요 산으로 가서 무엇을 하셨을까? 등산하셨을까요? 휴양림 가셨을까요? 자연휴양이 많잖아요? 그걸 휴양림 가셨을까요? 저는 이 답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한 정답이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다시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맞죠? 자, 이게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산 어디로, 또 왜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단은 병행 본문 똑같은 오병여의 본문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쭉쭉쭉쭉 오병여의 과정 나오죠?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쭉쭉 위에 있는 오병이여 같은 연결고리라는 것은 인정해 주시고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산으로 오르신 이유는 뭡니까? 어쩌면 비상적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끌어잡고 잡아당기고 억지로 만지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주님은 디스커넥티드 라이프를 위하여서 산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스페셜 커넥션 아버지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 연결 수많은 세상에서의 불필요한 연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 커넥티드 월드 연결된 세상 속에서 그것을 끊고 산으로 오르신 이유는 바로 특별한 연결 스페셜 커넥션을 위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엑소더스 이걸 또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엑소더스라고 한번 평가해 봤는데요 표로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현상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좋다고 난립니다 이것저것 만나자고 이것저것 같이 해보자고 얘기합니다 커넥티드 월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때 반응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님도 똑같았지요 반응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디스커넥티드 라이프 단절된 삶 끊어버리는 그 삶 이것만 되면 나의 인생 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수많은 연결을 끊고 산으로 들러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면 그걸로 해결이 될 줄 알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솔루션이에요 근데 그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다시 올 거예요 연결이 그리워서 연결이 필요하니까 연결 없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반응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진짜 해결이 있었습니다 화면 봅니다 바로 스페셜 커넥션 특별한 연결 특별한 만남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세상에 수많은 커넥티드 월드 연결된 세상 그 과부하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끊고 디스커넥티드 라이프를 꿈꾸면서 도망가신 것 같지만 사실상 주님은 스페셜 커넥션 특별한 그 연결을 위해 특별한 연결로 연결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주님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포함하여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이후에 언제 가장 아팠을까? 태어나는 순간 애들도 많이 고통이 있다고 하잖아요? 태어날 때 아팠을까? 사실 그때보다 더 아픈 순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순간 가시관을 실 때 아니면 매 맞고 고문당할 때가 아팠을까? 아니면 못에 찔릴 때가 아팠을까? 창으로 찔릴 때가 아팠을까? 그런 육체적인 고난보다 어쩌면 제자가 나를 팔아먹는 그 배신 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롱과 조롱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의 부인 이런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아팠던 순간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로 연결된 채 이 세상을 마무리하게 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또 그를 조롱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상황 어쩌면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도 그 연결에서 끊긴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 가장 아팠던 순간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 왜?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특별한 연결 스페셜 커넥션이었거든요 수많은 사역 가운데 고되어도 많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도 많은 제자들 때문에 실망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뿌리치고 모두를 잘라내고 산에 올라 주님을 만날 때마다 만나 주셨던 나의 아버지 삼위일치 되신 우리 주 여우와 하나님 그분과의 연결 스페셜 커넥션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견딜 수 있었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그것까지도 거두어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으시는 것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결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결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요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3주 전에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연결, 제일 행복한 연결, 가장 특별한 연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님과 연결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요나는요 뱃속에 들어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연결들과 끊어졌지만 오히려 그때 하나님과의 스페셜 커넥션 진짜 특별한 그 연결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가볼까요? 요분 더 넘어섰어요 요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만나 배울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 어쩌면 그 하나님이 모든 연결을 요부로부터 끊어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우 하나님과 나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믿음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고백했던 그 약속을 믿고 그 연결됨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 연결고리가 좀 약해졌어요 내 죄 때문이에요 게으름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의 부족 때문인 것 같아요 희미해졌어요 느끼지 못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을 배웁시다 요나를 배웁시다 고난이 있기에 모든 것들이 단절되었기에 주님을 더 만났던 요나처럼 심지어 내가 하나님과의 연결이 느껴지지 않고 볼 수조차 없지만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화면 보시고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 시작! 나는 주님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 확신의 차원입니다 확신하십시오 다음입니다 또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읽고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다 시작! 나는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다 연결의 정도입니다 그냥 달랑달랑이 아니에요 온전히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주님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 연결의 길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사역하다가 이거 정말 주님이 나 도우시는 거 맞나? 라는 생각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가 고백했던 로마서 8장 38절 39절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세계 어떤 것도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게 맞나?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옆에 안 보이는 것 같지라고 생각할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우리는 약속으로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 뱉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 아버지가 심호하시던 교회 모교회에서 청소년 시절 수련회를 가면요 여러분 수련회라는 게 뭡니까? 세상과의 어떤 학원 학교 다른 모든 것들을 끊고 저기 강원도에 저기 충청도나 어디 가운데 가가지고 수양원 같은 데에 모여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구별한 시간과 장소일 터인데요 저는 무청소연들과 비슷하게 마음에 드는 이성 자꾸 눈에 들어오던 시절이었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예배보다도 다 끝나고 마지막 날 밤새 놀 수 있는 온라잇이라고 하죠 이것을 기대하던 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이성이 생각나고 내 마음속에는 온라잇이 기대되고 이런 걸로만 가득 찼었던 저의 인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셨던 은혜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난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거나 준비위원처럼 일주일 동안 특별히 준비하거나 이런 것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요 가면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초청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수많은 연결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커넥티드 월드에서 여러분은 주님과 가장 특별한 연결 스페셜 커넥션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네! 반드시 온전히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고 그분의 연결로의 초청을 받아들여 다시 기도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진실한 예배로 다시 그 특별한 연결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흥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죽게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네 너는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네 네 주님뿐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다 버티고 흥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죽게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너무나 많은 것들로 연결되어 있는 커넥티드 월드 연결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정말 연결되어야 될 그 특별한 연결은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더 많은 온라인의 세상이 더 많은 가상공간의 세상이 우리에게 열려있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힘을 주고 생명을 주는 예수와 많은 연결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직 예수뿐입니다 주님과 연결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 되게 아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수많은 연결된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불필요한 것조차 연결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예전보다 희미하다면 예전보다 약해져 있다면 예전보다 연약하다면 주님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주님과의 연결된 우리를 놓치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진실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코로나의 흐름이 아닌 이 온라인 세계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하여 그 연결을 통하여 승리하는 그 믿음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Connected World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끊고 나 혼자만의 공간 단절된 나의 삶을 꿈꾸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어떤 혼자됨도 그 어떤 단절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어떤 홀로됨도 그 어떤 단절도 우리에게 세임을 줄 수 없음을 고백하며 Special Connection 진정한 그 특별한 만남 그 연결인 주님과의 그 만남 주님과의 연결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입니다 9월 첫 주입니다 2학기가 시작하는 새로운 날 새로운 달입니다 다시 시작해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진실한 예배로 나아가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예수 우리 주 여호 하나님과 특별한 연결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연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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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